유튜브 바이브스쿨 성경이 보인다. 개인성경연구 10단계. 이번 시간은 엑서사이즈 두번째 추래국기 이야기체 본문이죠. 추래국기 12장 29절에 36절 본문을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관찰 부분이죠 1에서 3단계. 1에서 3단계 중에서 먼저 1단계 읽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읽으라고 말씀을 드렸죠 직관적으로 너무 세세한 디테일한 하나하나 신경 쓰지 말고 전체적인 느낌들 윤곽들 포인트를 잡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몇 번씩 반복해서 전체적인 이야기를 파악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읽어볼까요. 이거 다 읽으면 힘드니까 뭐 읽었다고 칩시다. 자 먼저 읽고 난 이후에 뭐 무엇을 파악하려고 애써야 합니까? 무엇에 관한 이야기인가? 읽고도 내가 무엇에 관한 이야기인지를 내가 파악하지 못하면 한 번 더 읽으세요. 그래도 파악 못하면 한 번 더 읽으시면 됩니다. 그럼 대충 무슨 내용인지 파악이 됩니다. 특히 이야기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어와 동사가 어디 붙어있는가를 잘 살펴보면서 두 개를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의 내용을 파악하는 것인데요. 주어와 동사만 잘 이해하면 사실 내용을 다 파악하는 거죠. 자 그럼 주어가 어디 있습니까? 요호와께서 치심에. 요호와께서 치신 결과로 부르지즘이 있었어요. 애국의 모든 사람들이 부르지즘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그것에 대한 결과로 31절은 바로가. 바로가. 주어져. 바로가 뭐랬습니까? 모세와 아르를 불러서 말했는데. 모세가 아르를 말했습니까? 요호와 아르를 섬기며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중요한 반복되는 표현이 밤중에 다 일어났죠. 밤중에 또 밤에. 뭐 밤이라는 거 한 번 얘기하면 알 텐데 왜 밤이라는 것을 두 번 반복할까요? 뭐 이렇게 읽으면서 궁금한 것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관찰 질문들이 나와야 되는 거죠. 자 뒷문단을 또 보겠습니다. 주어는 애국사람들 애국사람들이 말하죠. 무슨 말을 할까요? 뭐 이렇게 쭉 얘기를 하고 속히 내보내려고 합니다. 누가요? 애국사람들이. 그리고 그 백성이 또 새로운 주어죠. 취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또 다른 주어가 있으니 있으니 요호와께서 주게 하심으로 그 백성들이 취하였던 것입니다. 자 이해가 되시죠? 대충 제가 말하는 걸 듣기만 해도 주어와 동사가 왜 중요한지 아시겠죠? 문장의 의미가 파악이 되는 거예요. 주어 동사를 잘 파악하면. 자 무엇에 관한 이야기입니까? 이 이야기는 요하께서 애국의 초태생. 애국의 초태생들을 죽이시는 치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러자 파라오가 백기를 들었죠. 청기가 아니고. 그래서 이스라엘은 은혜를 입었습니다. 뭘 취하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요하께서 주어 주인공이십니다. 모든 이야기에. 그리고 마침내 탈출에 성공하게 되는 이야기가 핵심 줄기인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만 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세요. 자 다음 단계는 맥락. 그렇게 무슨 내용인지 파악이 됐으면 앞뒤 맥락을 살펴봐야 됩니다. 자 이 본문의 내용은 초태생들의 죽음. 열 번째 재앙의 결과죠. 이런 이야기들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그 앞뒤 맥락에 무슨 이야기가 있을까요? 궁금하죠. 바로 직전 문맥은 무슨 문맥이냐? 6월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가장 첫 번째 6월절 절기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지켜요. 그리고 장자의 죽음이 있고 이 문맥 장자의 죽음 다음에 또 6월절. 6월절 규례를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6월절을 지키는 이야기, 6월절을 설명하는 이야기 사이에 장자의 죽음이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것은 화자가, 저자가, 독자들이 장자의 죽음은 어떤 맥락에서 읽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6월절의 맥락에서 읽기를 원했다는 것을 앞뒤 문맥을 딱 살펴보니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뒤 문맥을 살펴보니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알 수가 있겠죠. 자, 이제 파악이 됐으면 단락, 3단계인 단락, 단락 나누기를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락을 나누고 소제목을 지키기. 자, 제가 먼저 다 이렇게 나눠버렸어요. 이야기를 쭉 보면 이야기체니까 이야기체는 무엇을 중심으로 나누라고 했어요? 사건을 중심으로. 만약 강화체나 논리, 설명, 시 이런 것들은 논리를 중심으로. 자, 요하께서 치시다. 치시는 것, 29절. 31, 2절은 파라오의 반응. 하나님께서 장자를 죽이니까. 그것에 대한 쭈루룩 반응들이 나오죠. 파라오에 대한 반응이 나오고. 33절에서는 애국 사람들의 반응이 나오고. 34, 5, 6절에서는 그 결과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게 되는데 뭐예요? 바로 물건을 취하죠. 그런데 그건 누가 준 거예요? 요하께서 주셨죠. 그게 핵심이죠. 그래서 요하께 은혜를 입은 이스라엘 백성. 자, 연구 결과. 바로 관찰 앞에서 1, 2, 3단계에 대한 연구 결과. 첫 번째, 죽음과도 같은 이집트 세력으로부터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이다. 우리가 앞에 이야기 살펴봤듯이 이야기 흘러가는 모든 이야기의 흐름은 누가 주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두 번째, 열 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은 무엇은 이야기 사이? 6월절의 절기 사이에서 읽히도록 그렇게 위치하고 있다. 세 번째, 거꾸로 6월절의 절기는 열 번째 재앙의 사건과 함께 살펴보면 그 뜻과 의미가 더욱 명확해진다. 그래서 이 장자의 죽음을 둘러싸고 있는 6월절 절기에 대한 이야기도 장자의 죽음이라는 맥락 속에서 함께 살펴보면 그 절기의 의미였듯이 훨씬 명확하게 파악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차례차례 성경 연구라는 것은 이렇게 차례차례 내가 깨달은 것을 축적해 가면서 성경 전체를 통전적으로 통찰할 수 있는 힘이 길러지는 겁니다. 이제 해석의 단계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석의 단계는 4에서 7단계, 해석의 단계. 4번, 네 번째 단계는 역사적 명락들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4단계, 해석의 단계에서 여러분들이 연구를 잘 하시려고 하면 관찰을 위한 질문들이 준비되어 있어야 튼실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의문점을 가졌습니다. 왜 하필 장자를 치셨을까? 장자가 어떤 의미가 있길래 이집트에서 파라오의 장자의 의미는 뭘까? 혹은 구약 성경에서 장자의 의미는 무엇일까? 뭔가 신학적인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두 번째 밤중에 일어났다는 것을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죠. 어떤 밤중이라고 말하는 것은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지 않을까? 자 먼저 파라오와 파라오의 장자에 대한 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죠. 조사의 방법, 포털 사이트를 통해서 아니면 성경 배경 사전 같은 책을 통해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가피아라는 홈페이지, 홈페이지에 있는 성경 사전을 통해서 자 먼저 검색 엔진을 활용해 보겠습니다. 구글에 들어가서 파라오의 장자 혹은 파라오의 장자라고 쳐봅시다. 치면 이런 결과들이 뜹니다. 위키백과에서 열 가지의 재앙에 대한 이야기가 잘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재앙은 다산의 신인 오시리스, 생명의 신인 이시스에 대한 재앙이다. 바로는 태양신의 현신, 바로의 장자는 청년의 육체를 입은 호루스라고 볼 수 있다. 이집트 문헌에서 파라오는 태양신, 오시리스 이런 것들의 현신인데 그의 아들 또한 신격화되었는데 바로의 장자는 호루스라는 이집트 신의 형상이라고 여겨졌다는 겁니다. 이걸 사전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장자의 죽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한 사람의 죽음이라고 보는데 신적인 죽음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우상의 파괴, 우상에 대한 심판 이런 의미가 있는가? 자 호루스에 대한 내용을 또 찾아보니까 또 이런 이야기들이 쭉 있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정리를 해볼게요. 바로는 태양신의 현신이고 바로의 장자는 오시리스의 아들인 호루스가 청년의 육체를 입고 현신한 존재로 여겨졌다. 자 초태생의 의미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555페이지에 가문을 계승하고 다음 가는 가게의 대표 특별히 고대 이스라엘은 6월절 신앙을 따라 장자는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생명으로써 특별히 그 직위와 인생을 구별한다. 그러니까 이 사건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중요한 문화가 생겼는데 장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것이라고 해서 특별히 구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6월절의 10번째 재앙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이스라엘 신학과 이스라엘 역사에서 문화에서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이 연구를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가피아 성경으로 들어가서 성경 사전에 초태생 한번 쳐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결과가 떴습니다. 자 연구 결과 당시 이집트에서 파라오의 아들은 왕이 계승을 넘어 파라오와 함께 심적 존재였다. 그러니까 장자의 죽음이라는 사건은 그때 당시 역사적 맥락에서는 이집트의 우상을 심판하시는 맥락이 있구나. 그리고 당시 고대 군동에서 장자는 더 많은 권위와 재산이 주어졌다. 성경 배경 사전을 통해서 알 수 있었죠. 역사적이고 문화적인 맥락에서 장자는 굉장히 중요한 위치, 의미였다는 겁니다. 당시 고대 이스라엘 역사에서 장자는 6월절로 발미암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거저든 생명으로 특별히 구별되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장자의 죽음의 사건 안에서 함께 죽었어야 됐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특별히 살았다는 거예요. 그게 마다들을 통해서 알 수 있고 그래서 그 마다들을 하나님께 전적 인류로 신앙적으로 드린다는 의미를 6월절 절귀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게 된다. 그런 맥락인 것 같습니다. 되게 깊죠? 자, 5단계는 의미의 구체화 제가 살펴보면서 조금 더 확실하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었던 부분은 29절의 치시다 치시다는 뜻이 무슨 뜻일까? 왜 이렇게 번역을 했을까? 두 번째는 모든 애국사람이 일어나고 그런데 일어나라는 표현이 31절에 다시 나와요. 반복되고 있는 표현이죠. 애국사람들이 이 하나님께서 장자를 치신 결과로 밤중에 애국사람들이 일어나요. 또 그 밤에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일어나라고 얘기를 해요. 너희와 너희 이스라엘 자순들은 일어나. 이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나라고 합니다. 왜 일어나라는 표현이 반복될까? 그리고 네 번째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광야를 가서 요하를 섬기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표현도 되게 특별한 표현처럼 보여줬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리고 32절에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파라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면서 했던 말이 너희는 가면서 나를 위해 축복해라?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자 그렇다면 이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애매한 부분이 있으면 번역본을 여러 번역본을 같이 함께 살펴보면 좋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 다시 가피아로 가서 성경읽기를 클릭해보면 이렇게 번역본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제가 자주 사용하는 번역본은 공동번역과 시윤성경입니다. 이 두 개 번역본이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었습니다. 자 먼저 살펴보면 첫 번째 제가 궁금했던 것 치시다운 표현은 무슨 표현일까? 공동번역은 처 죽이셨다. 시윤성경도 죽이셨다. 아 치시다는 말은 죽이다는 말이구나. 두 번째 일어나고 일어났다? 일어났다? 또 일어나? 일어나? 일어나다는 표현은 무슨 뜻일까? 여기도 똑같이 일어났다고 번역이 되어 있죠. 영어성경을 봤습니다. 영어성경에도 보니까 갓업 그리고 업 이 일어나다는 표현은 문자적으로 번역했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 밤중에 일어나다는 표현은 영적인 의미가 있을 수도 있고 또한 그리스도 중심으로 봤을 때 예수께서 죽음 가운데서 일어나셨죠. 그 그리스도의 부활사건과 영적인 의미로 연결되어 질 수도 있는 부분이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섬기다. 바로가 섬기라고 했죠. 가서 요하께 예배를 드리라. 그리고 축복해라. 축복해라는 말은 복을 빌어주어라. 나를 위하여 복을 빌어다오. 자 이제 뭐 그렇게 번역번 대절을 통해서 좀 더 풀어서 한번 인식을 해봤고요. 문학장치를 한번 다시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문학이 사용되었을까요? 본문을 보면 이집트는 고대 군동의 최강의 제국인데 이스라엘은 가장 비천한 히브리 노예죠. 이게 그때 당시 역사적 상황에 있었던 보편적 진실. 틀림없는 진실입니다. 그런데 이 진실이 어떻게 전복되었습니까? 파라오가 히브리 노예들에게 그들의 신의 축복을 구하고 있는 장면으로 끝납니다. 이게 충격적인 모순의 상황인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이 모순을 통해서 충격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진실을 깨닫게 되는데 그 진실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 이집트 파라오보다 훨씬 더 높은 위치, 더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파라오에 복을 빌어줄 수 있는 위치로 격상되고 있는 모습을 이 문학의 장치의 연구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연구 결과로 밤중에 일어남이 이야기에서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봐서 어둠 속에서 잠자고 있는 인간들을 깨우시는 하나님을 강조하려는 듯 보인다. 밤중에, 밤중에, 밤중에. 그리고 하나님의 열 번째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어나고 애국 백성들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장면들을 보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들을 일으키시는, 죽음에서 일으키시는 역사다라는 어떤 영적인 결과를 저는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어나야 하는 이유는 광야라고 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려고 하시는 이유, 목적은 뭐예요? 가장 우선적인 목적은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삼기 위한 것이죠. 세 번째, 흔히 홍해 사건만을 구한 사건으로 여기지만 6월절과 장자의 죽음 사건의 결과로 이스라엘의 신분이 높아지는 것으로 봐서 열 번째 재앙에서 건지시는 사건 또한 중요한 구한 사건의 과정 중 하나로 보인다.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는 보통 홍해에서 건져내는 장면만 하나님의 구원 사건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그 전부터 이집트 안에서 함께 죽어야 마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구별해서 생명으로 이끄시고 죽음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이미 열 가지 재앙 속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 거기서 이미 구원받아가고 있고 홍해 사건에서 구원의 절정이 일어났다. 그렇게 성경이 묘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진실을 알게 됐죠. 구원의 과정. 그리고 패턴 연구 여섯 번째. 먼저 어떤 주제로 선택해야 되죠. 축복이라는 주제. 축복이라는 주제. 파라오가 축복을 구하죠. 매우 독특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이 다른 책에서 또 반복되는지 살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먼저는 출애국기 안에서. 두 번째로는 동일저자. 모세오오경 안에서. 세 번째는 신구약 전체에서. 먼저 성경, 가피아 성경으로 들어가 보면 성경읽기 들어가 보면 여기 검색 칸이 있어요. 여기다가 축복을 쳐서 성경 전체에서 축복이라는 단어가 어떤 맥락에서 사용되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검색 결과를 보시면 이렇게 쭉 많이 나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나오고요. 12장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기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어떤 언약을 맺으셨냐면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쭉 나오는데. 결국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복이 뭐냐 하면 아브라함이 복이 되는 세상에 복이 되는 그런 약속을 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47장에 야곱이 파라오를 만났을 때 야곱이 축복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축복이라는 주제가 중요한 대목마다 쭉 이어져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대로 이 파라온 다른 파라온데 출애굽 맥락에서도 너희가 말한 대로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축복이라는 이방인을 향한 축복.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도 너를 통해서 이방인들이 복을 받게 할 것이고 그리고 이 축복의 약속이 야곱을 통해서 성취되고 있고 그리고 지금 모세를 통해서도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성취되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죠. 아 놀라운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자 연구의 결과. 1차 모세의 출애굽기 안에서도 모세의 파라오 축복. 2차 모세오경 안에서도 아브라함의 축복 언약. 여기에 근거를 두고 있죠. 그리고 야곱의 파라오의 축복도 알 수 있었고. 신구약 성경에서도 보면 우리 하나님의 백성 교회를 열방의 빛 그리고 소금, 복이 되는 교회. 연구 결과. 성경 전체에서 구원, 언약, 복 이 세 가지의 주제는 뗄 수 없는 관계로 보인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건져내신 이유가 세상에 복이 되게 하신 것이었고 이 약속은 그의 자선들에게까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성경은 아브라함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약속들이 그의 후손들을 통해서 어떻게 성취되어 가는지 깊은 관심을 가지고 묘사하고 있다. 물론 이 축복은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해석의 마지막 단계. 이제 최종 주제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먼저 3단계에서 작성했던 이 소제목을 다시 수정을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수정을 했습니다. 조금 더 본문을 디테일하게 파악했으니까 다시 한 번 더 조금 더 디테일한 소제목 정리를 했던 거예요. 애국을 벌하신 여호와 항복하며 복을 구하는 바로 애국인들의 탄식과 어둠, 탈출을 준비하는 이스라엘, 전리품을 취하는 이스라엘. 마지막으로 적용의 단계. 8, 9, 10 단계. 이거 고쳐야 되는데 아직도 안 고치고 있나요? 8입니다. 7, 8, 9가 아니고 8, 9, 10. 적용 1, 2는 4가지 관점으로 적용을 합니다. 마지막 기도문을 작성합니다. 자, 이렇게 저는 4가지로 적용해 봤습니다.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의 선교는 뭐라고 했나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본문에서 발견했던 하나님. 하나님은 어두움에서 일으키신 하나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며 기가 막히게 약속을 성취해 가신 하나님. 히브리 노예와 같은 약자들을 보호하시고 신원하신 하나님. 많은 것들을 깨달을 수가 있었죠. 그리고 그리스도 중심은 뭘 깨달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습니까? 본문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과 승리에 동참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죽음에서 일어난 백성들이죠. 교회의 실현. 어떤 공동체적인 맥락의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까? 교회는 어둠에서 일으킴을 받은 자들이다. 교회는 원수를 축복하고 열방에 복을 흘려보낸다. 교회는 죄와 악과 사망에서 권자냄을 받은 자들이다. 이 출애굽 10번째 재앙에서 구원받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이러한 교회의 정체성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 개인도 밤중에 잠들지 말고 깨어있자. 고난과 헐랑 가운데서 약속을 지키시고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자. 그리고 예배하기 위해서 구원했다고 하니까 하나님을 예배하자. 승리자로서 이웃과 열방을 축복하는 자가 되자. 그래서 마지막 기도문 이렇게 작성해봤습니다. 지금 당장 삶과 현실이 아무리 배워도 실망하고 절망하며 의 얘기를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이야기체 중에 한 가지인 출애굽기 본문을 살펴봤습니다.